꼭 기여를 안정시키기 위한 자극법을 반복해 보시도록 합니다. 자, 깊은 호흡으로 명상과 호흡에 들어갑니다. 특히 다이어트에 좋은 계절은 봄과 여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몸 안에 많은 노폐물들이 많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절이죠. 특히 가을이나 겨울은 계절의 입지상 살을 빼게 되면 노화가 빨리 진행된다거나 건강을 상하게 됩니다. 여름과 봄을 이용해서 다이어트를 효과적으로 해보도록 합니다. 한글자막 scal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